브레이크다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순영입니다 오늘 순영이와 함께 배워보실 작품은요 If You Believe 32카운트의 투월 작품이에요 두 번에 팩이 있습니다 12시와 6시 팩이 있습니다 1번부터 배워보실까요? 뒤로 돌아서 오른발 오른발 웍 왼발 웍 오른발 락킹체어 포워드 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오른발 포워드 백 터치 백 록 스텝 스텝 록 스텝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3 4 5 6 7 8 8 섹션 2 가겠습니다 오른쪽 2분의 1 하프턴 셔플 셔플 스텝 왼발 포워드 피버턴 2분의 1 턴 왼발 포워드 오른발 도로시 스텝 스텝 드래그하면서 록 스텝 왼발 드래그하면서 스텝 록 스텝 카운트 하겠습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엔드 3 섹션 3 갑니다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스텝 내려놓으시고 왼발 스윕을 하실건데요 자 토 아웃으로 내려놓으시고 힐 스윕을 토 스윕을 오른발 백락 리커버 사이드 왼쪽으로 4분의 1 턴 하면서 세일러 스텝 힐 터치로 갑니다 세일러 힐 터치 자 섹션 3 카운트 갑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 4 가겠습니다 자 지금 힐 터치로 되어있어요 앤 카운트 들어가면서 투게더 놓으시고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오른쪽 사이드 샤스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락 리커버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 턴 포워드 오른발 터치 자 카운트 가겠습니다 앤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 티 세븐 앤 자 풀카운트 한번 가실까요? 자 일반부터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태그 원이 있습니다 태그 원 열두시 방향에 투알 끝나고 열두시 방향으로 돌아올거에요 태그 원 בעULL 스텝 오른발 완성 오른 발 왼발 손발 트 patriot 태그 원 하시면 되구요 5홀 끝나고 태그 2가 있습니다 자 스텝 오른발 아웃 왼발 아웃 오른발 백 왼발 코스터 코스터 스텝 힐 터치 하시고 홀드 2 카운트 하시고 스텝 내려놓으시고 1 하시면 됩니다 카운트 1,2,3,4,5,6,7,1 나갔으면 됩니다 오늘도 신영이와 함께 재미있는 작품 배우셨죠? 제모 영상 위에 띵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러뷰 구독 부탁드립니다 러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